그냥 하면 괜찮은데 아 클린톤으로 잉베이 곡을 치면 된다고? 클린 싱글 해놓고 이러고 잉베이 걸어요 어? 해볼까? 괜찮은 것 같은데? 괜찮은 것 같은데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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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생각한 것 보다 더 빠 muitas 이게 소리가 안들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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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씨 와우씨 와우 너무 어렵다 이거 아니 근데 이게 큰일이니까 힙이 더럽게 많이 들어가네 와우 나 팔 아파 죽겠다 와 이게 쉬운게 아니구나 이게 그냥 혼자 치면 괜찮은데 반주랑 같이 치니까 이게 클린소리가 못들고 나와가지고 힘이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냥 하면 괜찮은데 내가 뭐 치는지가 들리면은 괜찮은데 야 이게 반주 섞이면은 뭐 치는지가 안들려서 그게 어렵네 아 잭아일드 도전해봅시다 미스터 클라우리 클린으로 친다 미스터 클라우리 미스터 클라우네 미스터 클라우네 미스터 클라우네 왜 이렇게 허락하냐 음 음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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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걸어야 돼.